경기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KBS 미디어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DMZ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.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전용길 KBS 미디어 사장,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협약은 DMZ가 만들어진 지 60년을 맞아 역사와 문화, 평화적 가치가 높은 DMZ를 세계화하고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기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DMZ를 홍보함으로써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